오빠랑 다 여기 있어 간식 줘 봐 응 응 여기 이리와 응 아까 먹지 응 옳지 오빠도 왔지 응 레미 이리와 레미아 가자 가자 레미아 가자 레미아 가자 레미아 가자 레미아 까까 레미아 까까 레미아 까까 레미아 까까 서리가 먹고 싶어 서리 이리와 서리 엄마가 줄게 서리 까까 서리 엄마가 응 하나도 안 무서워 데미아 부لا 레미아 가자 레미아 이리와 치고 렘아 일로와 렘이 할 수 있어 일로와 렘아 가자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엎드려버렸지 아이고야 렘이가 겁이 많아 설아 렘이 좀 불러줘 설아 렘아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자기야 중간쯤에 가야돼 내려가 보니깐 아이고 정말 공주님 잘가네 우와 렘이 이렇게 잘해 이야 렘아 렘아 오 렘이 너무 잘해 그래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야 몸은 커졌는데 아직 무서운 게 많아 자기야 근데 렘이 뒷모습 엄청 귀여워 아이고 아빠 뼈 붙은 지 얼마나 됐다고 우야 우야 아빠çar 못 먹어 겁이 나가지고 내마 다시 겁이 나 우리 서리 아이끼 잘 먹는데 좀 기다려 보자 어휴 저거 조금 움직이는데도 그냥 한참이 걸려 렘아 괜찮아 우리 렘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빠가 안 놔둔데 괜찮은데 어휴 잘했다 아휴 잘했다 어휴 잘했다 좀 토닥토닥 해줘야겠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렘이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우리 렘이 언제 진정될까 아빠 품이 좋아 렘이 깎아 뺏어 먹었지 어떻게 해야 되죠 렘이 무섭잖아 곰 많잖아 서리는 안 무서워도 렘이는 무섭대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조석들이 진짜 서리 그래 그치 우리 렘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오빠는 지금 장난치고 오빠는 여기서 장난친다 오빠는 여기서 장난친다 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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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안 풀렸어? 우리 렘이는 아직도 무서워 렘아 천천히 일어나볼까 일어나볼까 우리 렘이 앞서 나간다 가자 가자 서리 기분 좋아 지금 아 이뻐라 엄마가 늦네 기다려줘 기다려줘 아 이뻐라 아 이쁘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